저거 이제 양치 좀 하면 안 될까요? 손잡기 전에 양치 좀 해야 할 것 같은데. 뭐 지금 들으신 음악. 유진 씨의 하이포인 아니고요. 유진 씨의 하이포인 아니고요.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. 줄넘기 잘하세요 줄넘기 이리 오세요. 오케이. 사과 서지 못하고 또 헤매고 있어. 내가 못 들어가 나 어떡해 나 어떡해. 진짜 많이 했는데 나 좀 쉴게. 우와 됐다. 제가. 지금. 상담 한번 받아봐. 됐다 됐다 됐다. 휴대 미션 마지막에 우리 거 보러 가야 될 것 같아. 저기 치과 오늘 엄청 많이 왔겠네. 빨리 가자 빨리 가자. 막 찐 거야? 빨리 왔다 갔다. 빨리 찾아 빨리 찾아. 왜 이렇게 돌아버렸다. 이티 얼굴에 가져 몸을 본 적이. 이티가 이제 뛰어 늦었잖아. 뛰어 늦었어 뛰어 늦었어. 어휴 열버려. 아니 이게 자졌네. 얼굴만 찍어주세요. 뭐야 뭐야. 아 이게 뭐야. 아 이게 뭐야. 아 진짜 최악이다. 이티 우리 두 명이잖아. 아 누가 했어 이거. 말이 안 되잖아. 아무도 안 돼. 누구야. 누구야. 여기 사장님이세요. 사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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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지금 한 번도 안 됐어. 미안해. 미안해. 한 번도 안 됐어. 동조 씨만 한 40개. 가봐 가봐 재석아. 빨리 찾아 빨리 찾아. 시각 없어.